덕구 형 자고 있지 않나? 신화인 덕국지님 별풍선생님 아 덕국지 형이 베개 어떤 거 형님? 어떤 거? 덕구 형님? 유튜브에 솜사탕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가능하십니까? 솜사탕 리액션 나옴 솜사탕 리액션 소아님 별풍선 501개 알로앙 참아 아 형님 실드가 나왔네요 아 이렇게 실드가 얼마나 꼴백이 신었으면 아니 덕국지님 별풍선 1709개 알로앙 어쩔 수 없죠 뭐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건 해야돼 자 갑니다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뚱랑 뚱랑 달콤한 주차장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푹! 하늘 높이 날아라 풍댕이 풍댕이 GO! 오늘따라 니가 보고싶어 다 들을 때 마침비 전화가 울려와 카라멜란트처럼 매콤한 니 한바디 두근두근날 볼 생각 있는 바빙서 인체 랜설레게 다 여워 나 여기 지금 거기서 이렇게 너만 너만 기다려 난 온라인 월드 처럼 첫 생일 때처럼 너를 기다려 처음으로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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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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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토 하슴 안전 마토야 내가 개척할렀다 마토야 마토야 내가 춤을 개쳐발랐다 괜찮네요? 내가 개쳐발랐다 춤으로 아니 근데 춤 은근 잘 추는데? 나 잘 추어 나 진짜 나 처음 보는 춤 다 잘 따라 춰 아 그럼.. 정액할 때 다 못 춰야 통보이 존나 못 춘다 야 너 진짜 못 춘다 너 진짜 못 춘다 보여줘 네 보여줘 최빈 먼저 보여줄게 그거 배울게요 보소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잘 기억나 거고 반지 해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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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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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은 각도야. 알겠어? 그러니까 춤은 각도예요. 마토씨 아시겠어요? 마토야 내가 춤을 알려줄게. 약간 이런 느낌. 헌글거리고 웨이브 할 때도 일질을 하면서 일질을 안 하잖아. 닭을 살려야 된다고. 마토야 뭔 말인지 알아? 고양이와 집사의 파돌리기요? 마토야. 왜? 먼저 보여줘. 프러스 보여줘. 아멋다. 문질도 Water Virgin Cel 잘 먹겠습니다 항상 셔플로르님 별풍선 10개 알로앙 이새끼 방종각 잡네 감사합니다 li-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다 맞고 아 으 으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